원카소로 시작된 걸그룹 전국시대와 중소기획사들의 반란 원더걸스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2세대의 걸그룹 시대가 개막이 됐다 다시 이제 SM으로 돌아가서 보아나 동방신기로 자존심을 다시 되찾았죠 여기에 조금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SES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나 봐요 여자 동방신기를 표방한 천상지를 만들어서 데뷔를 시킵니다 4인조 아카펠라 실력파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으로 나와서 딱 들어도 벌써 느낌이 동방신기 느낌 한문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분들 자체가 중고신임 느낌이 조금 강했기 때문에 다시 내 곁에 다가와 그리고 이제 걸그룹 수요층이 원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일단은 여자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동방신기 팬들의 반감이 너무 컸어 사실 천상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데뷔가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2005년에 슈퍼주니어를 데뷔를 시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얼굴을 좀 알린 연습생들을 이제 포함해 가지고 초대형 그룹 그때 당시에 슈퍼주니어만큼 많았던 명수가 많았던 그룹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첫인상은 그랬어요 야 이게 이제 바로 연습생 대방출이구나 역시나 SM이 그래도 아이돌 명문답게 연습생들도 그냥 연습생이 아니다 모든 기획사에서 상타치들만 모아놓은 거라는 걸 또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가수로서도 서서히 자리를 잡고 뭐 노래도 이제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차후에 이제 보아랑 동방신기와 함께 SM을 이끌어가는 2세대 아이돌의 주역으로 슈퍼주니어가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슈퍼주니어까지만 해도 역시 그 미련을 못 버렸던 것 같아요 H.O.T.에서부터 하고 싶었던 그 멤버의 졸업과 멤버의 다시 입학 근데 슈퍼주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엑소에서 뭔가 해보려다가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그래서 결국 NCT로 NCT로 한 거죠 나쁘지 않은 데뷔와 인지도 유료 팬클럽까지 모집했던 블랙비트가 이 집이 나오지가 않아서 아 SM에서는 진짜 어중간하면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또 보여줬습니다 블랙비트가 동방신기랑 너무 닮아있는 게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당시에 있었던 얘기가 이제 라이징 선이라는 동방신기가 내놨던 노래가 사실은 블랙비트의 2집의 타이틀곡이었다 라는 얘기가 또 퍼지면서 많은 블랙비트의 팬들이 눈물을 훔쳤다는 어쨌든 재정비가 된 SM에서는 다 잘 나가는데 천상지휘만 유독도 자리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더 그레이스로 바꿔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이렇게 활동을 잘 하다가 뭐 그냥 이름을 중간에 바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바꾸겠어요? 잘 안 되니까 바꾸는 거야 그러는 중에 이제 07년도에 섹시 컨셉에 한 번도 OK가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이제 한 07년 정도로 오게 되니까 좀 가요가 좀 막 후크송도 많이 인기를 받게 되고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아 이런 섹시 컨셉이 좀 먹히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이 한 번도 OK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 한 번도 OK가 UCC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나왔었어요 많은 분들이 커버를 또 많이 했었고 이게 이제 시작점이었고 이게 터져나간 게 이제 원더걸스의 텔미, 빅뱅의 거짓말, 뮤직비디오 패러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완전 최고점을 찍은 거고 그 전에 이 한 번도 OK가 UCC에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초창기에 원더걸스 라이벌이 천상지휘였어요 이제 자리를 잡을 때가 된 거 같은데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을 보내버리니까 좀 애매하게 됐죠 사실 천상지휘가 한 번도 OK 이후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이없이 사라집니다 걸그룹이란 소녀소녀함이 중요하다 라는 그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녀시대를 데뷔시킵니다 아주 기본적인 여자 아이돌의 그냥 정석 다시 만난 세계라는 전형적인 아이돌 곡을 뽑아내지만 희망이 넘치는 약간 그 피구왕 통키 같은 느낌의 그런 노래인데 이거는 그냥 그거일 뿐이지 중독성 있는 노래는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원더걸스랑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암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더걸스의 라이벌은 사실 소녀시대 천상지휘가 아니라 빅뱅 소녀시대가 이전과 다른 후기 강한 중독성 있는 노래를 발표해요 그때 미모의 포텐이 또 폭발하면서 엄청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원더걸스도 없겠다 정말 무주공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후 소녀시대가 발표하는 노래마다 막 빵빵 터지면서 사실상 2세대의 여덟 원탑을 이끌게 되죠 WS501로 나름 2대 기획사에 체면을 차리고 있었던 대성기획 역시 4인조 걸그룹 카라를 데뷔시킵니다 이 팀은 과거에 핑클이나 1세대의 인기 있었던 여자 아이돌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성숙미에다가 힙합을 살짝 가미한 어중간한 컨셉으로 이런 것들이 뒤섞인 되게 총체적인 난국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카라 하면은 뭔가 대형 기획사에서 나온 걸그룹의 느낌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블랙펄 스완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막차 타는 가수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쇼바이벌까지 나옵니다 앞으로는 카라를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감각의 호연삼아가 잘못된 걸 느끼고 바로 잡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다 라는 걸 좀 빨리 깨달았죠 김성희 씨가 나가고 그리고 강지영 씨랑 구하라 씨를 영입해서 팀의 연령대를 일단 확 낮추고 락규 프리띠걸 같은 이런 상큼한 진짜 걸그룹 같은 노래들을 가지고 나서 이 팀을 갱생시킵니다 가수의 근본 노래가 인기가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도 많아진다 라는 걸 기초를 해서 노래가 인기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멤버 각각 개개인이 예능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음에 발표했던 허니라는 노래가 공중파에서 데뷔 첫 1위를 찍으면서 3대 걸그룹 세력을 이제 완성을 시킵니다 이후에 발표했던 미스터라는 노래가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은 일본에서 대박이 나요 가수로서는 이제 좀 세력이 많이 희미해졌던 SS501을 대신해서 DSP를 먹여 살리는 대표가수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호연 사장이 카라가 잘 나가던 와중에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DSP라는 회사는 이호연 사장이라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중앙 집권 체제이고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이호연 씨인데 이분이 쓰러지자마자 회사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망하는 회사의 전형이 뭡니까 가족 경영 이호연 씨의 부인이 이제 회사 대표로 나오게 돼요 연애 매니지먼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현재 이 판이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 부인이 권력을 잡으면서 회사의 소속 가수들이랑 대표 가수였던 카라랑 계약 해지설이라든지 여러 구설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런칭된 후배 그룹이었던 레인보우라든지 에이젝스라든지 모두 히트를 못해요 SM의 라이벌로 군림하면서 한시대를 풍미했던 대성기획의 시대는 이렇게 이호연 사장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원더걸스의 대국민 열풍으로 G.O.D 때의 영광을 다시 대처하였습니다 J.Y.P가 이 기세를 몰아서 텔소노로 이어지는 히트곡을 만들어냅니다 걸그룹계에서도 사실은 독보적으로 원탑이었어요 케이블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열혈나마를 제작해서 2PM, 2AM을 데뷔시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동방신기 WS501 빅뱅이 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그 남자 아이돌의 철밥통 세계에 숟가락을 좀 밀기는 다소 이 2AM과 2PM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일단은 발라드 전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2AM 자체는 입덕 포인트 자체가 좀 약해요 화려한 퍼포먼스랑 인트로에 J.Y.P로 도배한 것만 봐도 2PM이 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당시 아이돌들의 컨셉과는 좀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는 약간 오랑캐 스타일이라고 사천식, 광동식 약간 그런 느낌, 중국계 자 어쨌든 타그룹과 차별성을 둔 헬스에 미친 멤버들과 그 장점을 잘 살린 아크로바틱한 퍼포먼스와 음악들이 짐승돌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유행시키기 시작해요 본인들의 지분을 넓히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어요 이게 이제 팀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 와중에 박재범이 퇴출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이게 탄력이 되면서 후속으로 나왔던 노래, 하트비트라든지 이런 노래에서 완전 탑티어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박재범씨의 빈자리가 팀의 관심도를 좀 많이 올리는 데 이용이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박재범씨가 퇴출 당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팀의 메인이 박재범에서 옥태견으로 넘어갔고 신인 걸그룹인 미스에이를 데뷔시킵니다 데뷔하자마자 공중파에서 1위를 찍고 메인 여자 아이돌 그룹으로 시작을 해요 뭔가 이 미스에이라는 그룹이 탑티어의 위치에 있다 원카소랑 비빈다 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하지만 건축학개론 이후에 수지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팀 자체의 명성도로 수지가 뛰어넘으면서 그룹 자체는 쓸쓸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죠 JYP가 그래도 3대 기획사로서 이름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원더걸스가 미국을 가서 조금 흔들리는 사이에 2PM과 수지가 JYP를 좀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런 거죠 자 이 JYP에서 사실 이제 떨어져 나온 회사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B가 2007년 정도에 40을 끝으로 JYP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1인 기획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B의 매니저였던 조동원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 제이튠엔터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이적을 하게 됩니다 제이튠엔터에 지분까지 사면서 좀 이제 B가 대주주다 뭐다 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은 대표는 B로 알고 있는데 B는 대주주의 거액의 계약금을 받은 소속 가수이고 사실은 근데 그게 그거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거지 B의 매니저였던 조동원이 대표가 돼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야 사실 한국 시장이나 동아시아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스피드레이서의 주인공은 아니고 이제 조주인공 정도 되는 인물로 출연을 시키고 그게 계기가 돼서 닌자 어세신이라는 영화를 또 찍게 되죠 그러면서 몸을 막 엄청 키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300이라는 영화가 또 상당히 많이 흥행을 해가지고 그 300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몸매 그 트레이너가 그대로 붙어가지고 B의 몸을 만들어줬다 해가지고 또 인기가 뭐 많았어요 헐리우드 영화의 또 주인공이잖아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 단독주연으로 해서 헐리우드의 영화가 간판이 걸린 사람이 아직 없어 아무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국뽕이 이제 살짝 주입이 되면서 마케팅이 엄청 많이 된거에요 엄풀이 엄청 많이 된거죠 월드스타 나중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헐리우드 영화에도 나오고 몸도 키우고 난리가 났어 그런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레이니즘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컴백을 합니다 진짜 월드스타로 돌아와서 진짜 매직스틱을 여기저기 휘둘러고 다녔죠 이때쯤에 이제 다섯 명의 비가 있는 아이돌 그룹을 제작한다 라면서 슬슬 입을 털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앰블랙을 이제 데뷔를 시키죠 어쨌든 처음에 이 빅의 버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산다라박의 동생이라는 또 버프를 받아가지고 초반에 비슷하게 등장했던 비스트라는 그룹보다 훨씬 잘 나갔어요 왜냐면 그 인지도라는게 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 앰블랙은 데뷔하고 나서 공중파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하지 못하고 제이툰 캠프의 몰락과 함께 침몰합니다 비의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은 정말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제이툰 엔터라는 게 사실은 원래 주식 상장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 상장이 되어 있는 다른 부실한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이 연애 엔터 부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은 사명을 제이툰 엔터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상장사로 만들어 놔요 그 제이툰 엔터에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피 본인 프로듀싱도 잘 못하고 본인도 이제 사실은 대주주일 뿐이지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런칭했던 그 패션 브랜드도 일단 그것도 망했고 이게 본인이 이제 주식을 다 팔아 버립니다 어쨌든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뭘 보고 투자를 했겠습니까 바닥인 줄 알고 사는 놈들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제이툰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그냥 휴지조각이 돼서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줄 알았는데 박진영이 삽니다 말 그대로 다른 회사를 사서 우회 상장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떨어져 나온 게 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홍승성이라는 사장이 독립을 해서 큐브엔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초반에 2AM의 매니지먼트를 대리한 거 보면은 이 홍승성 사장이 싸워서 나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그룹으로 비스트랑 포미닛을 만들게 됩니다 둘 다 활동 이력이 있는 멤버들이 포함돼 있고 초반에 인지도 면에서는 좀 약간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JYP랑 협력 관계이기도 하고 JYP에 있던 연습생들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바로 뭐 빨리 데뷔를 시킬 수 있었던 그런 속도전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방신기라든지 빅뱅이라든지 이런 좀 상위 티어 그룹들이 해외 진출이나 뭐 이런 걸로 좀 국내 공백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공백이 생긴 시기에 독보적으로 잘 나가던 기간이 있었어요 자 JYP에서 떨어져 나온 게 큐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빅히트랑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도 있습니다 JYP에서는 대표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였던 방시혁씨가 2005년도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게 되고 사실은 이제 방탄소년단 이전까지는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완벽한 독립이라고 하기보다는 JYP랑은 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수들의 이제 매니지먼트를 대행하고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남녀 혼성 에이트라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데뷔를 시키는데 사실 혼성 그룹이 잘 될 시기도 아니었고 사실 데뷔하자마자 얼굴을 알리진 못하고 카라와 마찬가지로 막차 타는 가수들의 최후의 보루였던 쇼바이벌에서 처음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이 방시혁씨가 근본이 작곡가여서 노래는 또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에이트라는 그룹은 지금은 잊혀졌지만 그래도 싸이월드를 조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심장이 없어 라든지 이런 노래들 싸이월드 배경음으로 사랑받는 노래는 남기게 됐죠 자 이후에 이제 케이윌씨를 정식 데뷔를 시킵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빅히트에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빅재미를 보지 못한 케이윌을 데리고 나가죠 사실상 케이윌은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케이윌의 성공은 스타쉽이 꿀을 빨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스타쉽은 사실 시스타라든지 뭐 이런 그룹들을 처음에 뭐 쾌조로 출발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후에 계속 명성을 쌓아가면서 이제 시스타만의 영향을 구축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매드클라운이라든지 정기고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받아들이면서 음원깡패들의 기획사로 성장하게 돼서 사실 방탄소년단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빅히트보다 더 잘나가는 회사였어요 자 빅히트는 이후에 뭐 에이트 이후에 사실 JYP랑 계약이 끝난 뭐 임정희씨라든지 아니면 2AM의 뭐 다른 멤버들이랑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이분들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속사를 대표할 만한 가수가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방시혁씨 개인적으로도 이제 히트곡이 잘 나오지 않고 해서 나름의 침체기가 있었는데 백지영씨의 총맞은 것처럼 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하면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 방시혁씨가 무슨 동요집까지 낼 정도로 사실상 중앙진출과는 너무 먼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었죠 YG가 빅뱅으로 사실상 돈의 참맛을 느꼈습니다 일단은 원타임 버리고 세븐이 원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양현석씨의 개인적인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진출을 시키게 됩니다 이마저도 살짝 뒷북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됐어요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본인보다 더 잘나가게 된 빅뱅의 도움을 받아서 몇몇 싱글을 냅니다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YG와는 이제 안녕을 구하게 되죠 그 사이에 이제 걸그룹 전국시대가 사실 대세였어요 그래서 타 걸그룹과는 다르게 여덕을 자극할 수 있는 확실한 컨셉으로 투웨이니 원을 데뷔를 시킵니다 빅뱅과 같이 롤리팝이라는 음원을 같이 먼저 냈고 민지도로 많이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나왔던 데뷔곡 파이어라는 노래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게 됐고요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로 대표되는 원카소의 걸그룹 전국시대 때 위협을 줄 수 있는 본인들만의 영역을 완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빅뱅 역시도 뭐 당시에 한류 열풍을 공략해가지고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 진출을 하면서 이전과 다른 수준의 수입을 보여줍니다 YG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룹이나 새로운 가수를 데뷔시키는 것보다는 이미 데뷔를 해서 이름 있는 가수들과 작업을 하거나 회사로 영입을 해서 세력을 좀 불려나가는 그런 형식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세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쌈마이 경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로서는 최악이다 몸집 불리기 SM에 이어서 엔터업계 두 번째로 사실은 주식 상장사가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세력을 불려서 돈이 많아지게 되면 소속 가수들한테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투자라는 거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양현석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엠보트와 제휴가 돼서 휘거빅을 이끌고 막 소울스타도 만들고 이랬을 때는 그런 제작자의 이미지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빅뱅으로 돈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닌 거야 연예 기획사인데 연예 기획사와 관계되는 사업이 아니라 요식업을 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러면서 회사의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재산 불리기를 시작하면서 아 이제 회사가 점점 맏탱이가 간다는 전조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우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싸이가 이제 새로운 소속사를 찾는데 이제 YG의 싸이가 계약을 하게 돼서 뭐 라인나우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내게 돼요 이 와중에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에서 터지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빌보드의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셀럽들의 인맥을 구축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대성을 밀어내고 SM과 JYP를 위협할 만한 3대 기획사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김광수 사장 1편부터 나왔던 사람인데 잊혀지지 않고 2인조 듀오 다비치를 데뷔를 시켜서 아주 쏠쏠하게 재미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 가수가 돈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지라 초신성이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었는데 망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09년도에 티아라를 데뷔를 시킵니다 첫 방을 라스로 잡아줍니다 다비치랑 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티아라에 하지만 초반에 약간 시크릿, 애프터스쿨, 시스타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했죠 티아라도 다소 유치 뽕짝이긴 했지만은 컨셉만은 확실했던 뽀비뽀비비라는 노래가 또 엄청 잘 듣는 바람에 이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메인 걸그룹으로 세력이 커진 그런 편입니다 사실은 이때 이제 걸그룹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걸그룹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자 아이돌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또 많이 만들었죠 뭐 청춘불패라든지 아니면 뭐 SBS에서 영웅호걸이었나 여자 아이돌이 상당히 많이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그런데 이 광수 사장이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시대에 뒤처지는 혼성그룹을 만들겠다고 갑자기 개지랄을 떨면서 그 남녀공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룹을 런칭을 해서 존망하고 뭔가 아 역시 김광수 사장은 금과 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금똥손이다 아무래도 티아라 다비치가 잘 나갔는데 네 SG워너비가 이제 이적을 했고 남녀공학에서 분리됐던 파이브돌스 뭐 이런 팀들은 또 이제 다시 존망을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고 그나마 일본에서 돈을 벌어주던 초신성마저 안녕했기 때문에 소속사의 대표가수 티아라랑 다비치가 진짜 가루가 될 때까지 뺑뺑이를 돌기 시작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티아라가 멤버들의 불화와 왕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티아라의 국내 이미지가 진짜 똥망이 되면서 돈이 되는 이제 해외로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언플을 안 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언플을 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역풍을 되게 시게 맞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멤버들이 더 욕을 먹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아니 이게 김광수 사장처럼 이렇게 업계에서 잔뼈가 굵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위기대처 능력이 이렇게 개씹 똥망인가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가수를 키우고 돈을 벌고 가수를 관리했는지에 대한 그릇의 크기를 알게 해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프로듀스 101에 다이아라든지 여러 팀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 팀으로는 어떻게 회사가 유지되긴 힘들고 그리고 김광수 사장 개인적으로는 2010년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개인 파산까지 신청하고 정말 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마탱이가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일은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나오면서 대박이 납니다 참 정말 참 사람 인생 모르죠 헬 조선 음향에서 나와서 주얼리도 키워내고 VOS도 키워서 뭐 쏠쏠한 재미를 봤던 스타 제국은 제국의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만들게 됐는데 사실상 제국의 아이들은 노래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해요 인기 없는 연예인들의 첫 예능인 출발 드림팀에 나와가지고 인지도를 좀 쌓기 시작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임시완 씨가 연기자로 또 큰 성공을 하고 박형익 씨도 또 여기저기 나와서 성공을 하면서 사실 제국의 아이들은 이 개인의 역량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길게 갈 팀도 아니었어요 가수의 군보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제국의 아이들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FT 아일랜드로 빅재미를 보게 된 FNC 같은 경우에는 CM블루를 데뷔를 시켜가지고 이게 또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픈빨과 언풀 등의 푸쉬를 통해서 단기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FNC도 마찬가지로 조금 돈이 생기니까 이미 데뷔했던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을 MC라든지 이런 연기자라든지 이런 데에 영역을 더 넓혀나가기 시작을 하죠 이제 2세대 아이돌 시대의 마지막이 상당히 뜬금없는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동방신기가 일본으로 가서 밑바닥부터 좀 차근차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리콘에서도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룹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슈퍼주니어라든지 이런 팀들이 동방신기에 공백을 메우면서 SM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김경욱이 쑥대바수로 조져놨던 SM의 암흑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수만 씨가 밴드의 미련을 못 버렸는지 누가 봐도 엑스재팬을 따라서 만들었던 것 같은 트렉스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아무리 잘나가도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또 알려주게 돼서 트렉스는 또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후속그룹으로 이제 샤인이랑 FX를 데뷔를 시켜요 SM에서 근데 이분들 역시도 뭐 큰 무명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서 본인들만의 또 영역을 만들어 냈고 크게 뭐 인기그룹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일본 활동에 집중한 결과 큰 성공을 이루고 약 1년 반 만에 미로틱이라는 노래로 국내에 복귀를 한 동방신기가 그렇게 긴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보여줬고 이때 당시에 보여줬던 무대들이 레알 찐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클라스를 보여줬죠 완성형 아이돌의 끝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에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계속 후반으로 가서 이제 활동을 했으면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좀 평화의 시대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을 내면서 결국 SM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동방신기가 이제 3대 2로 찢어지게 됩니다 2세대 아이돌 시장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2세대에서 활약했던 가수들도 이제 점점 중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3세대 아이돌 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3세대 아이돌 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3세대 아이돌 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4세대 아이돌 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4세대 아이돌 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4세대 아이돌 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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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판으로 넘어가게 되죠